바셰론 콘스탄틴은 스위스 제네바의 본사를 둔 시계 제조사이다. 1755년 설립되었다. 장마르크 바슈롱 1755년 장마르크 바슈롱이라는 시계공이 오늘날까지도 고급 시계업의 본거지로 잘 알려진 스위스 제네바 중심의 작업장을 설립, 같은 해 그의 시계 제조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공식 견습생을 고용한 것이 바셰론 콘스탄틴의 시작이다. 1819년 설립자의 손자인 자크바르텔레미 바슈롱이 사업가인 프랑스와 콘스탄탱을 영입하게 되었다. 그는 수십년간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메뉴팩처의 기술력과 독창성을 더욱 많은 지역에 선보였다. 이러한 긴 여정 끝에 브랜드는 바셰론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가능한 한 더욱 잘 알아.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1819년 프랑스와 콘스탄탱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바셰론 콘스탄틴은 더욱 번성하였다. 특히 1839년 메종은 워치메이킹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당시 메종의 기술총괄 담당자였던 조르주오기스트 레시오가 세계 최초로 시계의 핵심 부품을 규격화하여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로 재생산하는 펜토그라프라는 기계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펜토그라프의 도입과 함께 바셰론 콘스탄틴은 세계 제조 및 생산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시계의 품질도 덩달아 올라갔다. 1880년 바셰론 콘스탄틴은 공식적으로 몰타 십자가를 메종의 로고로 도입하였다. 배럴에 부착된 시계 부품에서 이름을 따온 몰타 십자가는 메인 스프링 안에서 탄성을 조정하는 십자가 모양의 부품으로 시계의 정확도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1843세기 에몽드 그랑송 주교에 의해 건축된 제네바의 유서 깊은 탑투르 드릴로 이전한 메종 1890년대 들어서 바셰론 콘스탄틴은 스위스 박람회와 밀라노 박람회 등 다양한 국제 박람회에서 연달아 대상을 수상하고 정밀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 제작 기술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과 동시에 많은 특허를 획득하였다. 1906년에는 릴거리에 새 부티크를 오픈하였다. 20세기를 거치면서고 바셰론 콘스탄틴은 명맥의 끊김이나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1920년대 메종은 이집트의 왕 푸아드 1세 미국의 자동차 산업가 제임스 워드 패커드 등 완가나 귀족 시계수집가의 주문으로 특별하게 제작된 시계들을 선보이며 많은 고객을 확보하였다. 또한 그들을 위한 시계 제조 예술을 이어왔다. 1819년 프랑스와 콩스탄탱이 자크바르텔레미 바슈롱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 말을 모토로 삼고 있다. 가능한 한 더욱 잘 알아.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프랑스와 콩스탄탱. 1819년 페어미욱스 씨 파서블. 세퀘이스트 투쩌즈 파서블. 프랭크와 콘스탄틴. 1819 바셰론 콘스탄틴은 스위스 고급 워치메이커 전문 소유주인 리치몬트 그룹 소속이며 프랑스 나폴레옹 1세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애용했던 시계로도 유명하다. 바셰론 콘스탄틴은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끊인 적 없이 역사를 이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다. 부품들마저 수공으로 처리하는 완성도 높은 독창적인 공정으로 유명하다. 모든 제작 과정이 숙련된 장인들의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1년에 약 2만 개 정도 소량 생산된다. 2004년 제네바 근처에 플랑 넥화트로 바셰론 콘스탄틴의 메뉴팩처를 이전했다. 관리, 디자인, 연구개발, 헤리티지, 고객서비스, 복원 및 교육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품 제작은 조정, 케이싱 작업, 컴플리케이션, 크로노그래프 투르비용,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메티에 다르, 케비노티에,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는 각각의 공방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계 스위스인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가 설계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